지금 시각 8시 27분입니다. 저같은 경알못, 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지식, 머니클라스. 오늘의 키워드 먼저 보시죠. 생활비 줄이기 위해 꼭 없애야 할 10가지 습관. 여러분 혹시 거지방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팍팍한 현실 속에 청년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신종 문화인데요. 익명 채팅방을 만들었어요. 여기서 커피 3천원 씀, 택시비 5천원 씀 이렇게 지출을 실시간으로 서로 공유하고 쓴소리를 주고받으면서 좀 유머러스하게 절약정신 무장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인기를 끊은 이유, 절약만이 답이다라고 생각해서겠죠. 아직도 소비가 내 맘대로 통제가 안 된다 하는 분들, 올해 딱 절반이 남은 이 지금. 따끔하게 소비 긴급 점검해 주실 분 모셨습니다. 팩트 폭격으로 돈 모으는 방법 알려주는 멘토 김경필 머니트레이너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늘 약간 해병대 조교모자 쓰시고 오셔야 될 것 같은 정도로 정신무장을 해주시는데요. 다시 한번 오늘 정신교육 제대로 받겠습니다. 우리가 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가? 일침을 한번 가해주시죠. 지금 가계 대출이 사상 최대로 잔액이 늘어났다고 하고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8년 내에 연체율도 지금 최대치를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럴 때 카드론이라든지 리볼빙이라든지 이런 악성 부채도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스쿼드 그리고 잇몸 일으키기를 매일 30회씩 한다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마음을 좀 조여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데 최근에 아직도 과시성 소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판매된 자동차 가격의 평균 가격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모릅니다. 4381만 원. 평균이 이 정도라고 한다 그러면 굉장히 사실은 비싼 거거든요. 사실 설문조사에 의하면 우리 2030들이 자동차에 대한 과시욕이 가장 높다. 이렇게 나타났고 외제차에 대한 선호도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시 오고 그래픽을 함께 좀 보면 카드론 잔액 34조 9743억 원. 3개월 만에. 그리고 자동차 평균 매입가는 제가 조금 딴지를 걸어보자면 요새 전기차가 천만 원, 칠천만 원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좀 올라간 거 아닌가. 아무래도 좀 그런 면도 있긴 한데 2030들 같은 경우 소득이 굉장히 낮을 텐데 이렇게 외제차라든지 이런 고가 차량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이거는 한번 다시 생각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2023년 6월 말입니다. 딱 절반이 지났고 절반이 남았습니다. 연초에 지속적으로 저에게도 긴장감으로 넣어주셨지만 한 번 더. 그리고 여름 휴가 앞두고 있잖아요. 맞아요. 휴가니까 돈 좀 쓰자라는 기분이 들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정리를 좀 해주시죠. 그래서 제가 생활비에서 과감하게 좀 절약을 하고 좀 줄여야 할 것을 제가 10가지로 순위를 매겨서 가지고 왔거든요. 이 순위는 아무래도 중요도 순으로 말씀드리니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순위가 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위는 구내식당 두고 매일같이 점심 외식하는 습관. 이거 버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요즘 대학생들이 아침에 8시에 등교를 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 것 같습니까? 빨리 구내식당 가려. 학식을 먹기 위해서. 그만큼 소비가 좀 팍팍해지고 사실은 식비가 굉장히 많이 든다는 얘기인데 우리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매일같이 외식을 하는 거 그러니까 구내식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외식하는 습관 이거는 좀 우리가 자제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제가 계속 딴지 걸어서 죄송한데 점심시간만큼은 회사를 벗어나고 싶어요. 좀 그런 면이 아무래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돈을 아껴야 되니까 그 심리를 좀 집어넣겠습니다. 9위를 한번 보면요. 9위는 무심결에 타는 택시 우리가 보통 교통비를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한 5%에서 7% 이내로 관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이게 이제 택시가 사실 택시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이 얘기가 좀 기분 나쁘게 들으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까운 거리 같은 경우에 그냥 오히려 무심결에 가까운 거리니까 내가 엄청난 소비하는 거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하고 타는 습관이 한 달에 5만 원, 10만 원 이상의 택시비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이거 좀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또 습관이더라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8위는요. 매일같이 테이크아웃하는 커피. 탕비실에 가보면 굉장히 잘 돼 있잖아요. 요즘. 그런데도 매일같이 그냥 습관적으로 점심시간에 한 잔 3, 4시에 한 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 커피 비용도 우리가 머니클라스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었지만 엄청나거든요. 커피를 마시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너무 습관적으로 매일같이 테이크아웃하는 것은 좀 우리가 자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위는요. 계획 없는 이벤트 비용. 자, 머니클라스에서 우리가 5월에 한번 다뤘는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이벤트 비용이라는 게 우리가 국룰로 8가지를 이벤트 비용이라고 말씀합니다. 기억나시죠? 자, 엄마 생일, 아빠 생일, 어버이날 그리고 어린이날, 자녀나 형제 생일 그리고 미혼이신 분들은 애인 생일, 베프 생일, 연간 기념일 여기까지가 이제 국룰로 얘기하는 이벤트 비용이니까 이거는 따로 우리가 예산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이거 외에는 사실은 과도한 지출은 좀 하지 마라. 이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하시는 게 하반기에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200일, 300일 매일 책임을 하다 보면 너무 씀씀이가 커지니까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8가지만 좀 챙겨보자. 자, 6위는 말이죠. 계절마다 구입하는 신상, 특히 옷입니다. 뭐 여름이라고 해서 여름철 의상이 굉장히 싸다. 또 이렇게 볼 수도 없거든요.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집에서 옷이 굉장히 옷장이 많은데 항상 듣는 얘기가 입을 옷이 없다. 그렇죠. 왜 옷이 이렇게 많은데 입을 옷이 없다고 그러는지 좀 이해는 안 가는데 계속 볼 때마다 입을 옷이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사실 예산을 세워놓지 않고 무분별하게 계속 신상을 구입하는 것은 하반기에는 좀 우리가 좀 금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거 좋은 명분이 있어요. 환경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옷을 하나를 오래 입으면. 그렇죠. 자주 안 사는 게 또 좋습니다. 맞습니다. 자, 6위까지 알아봤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좀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5위부터 1위 아까 올라갈수록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열어주시죠. 네, 사실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쭉 말씀드리면 5위를 보면 월소득의 15%가 넘는 문화레저비용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예를 들면 월소득이 300만 원인 분이 45만 원 이상을 문화레저비용 취미활동에 쓴다. 예를 들면 운동, 필라테스나 PT나 또는 취미활동하는 거에 45만 원 이상 쓴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정상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15% 이내에서 취미와 문화생활을 계획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이거는 사실은 지키지 않게 됐을 때 금액이 굉장히 많이 손실이 나기 때문에 좀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월소득의 15% 이내로 문화생활을 해라. 그리고 4위는 머니클라스에서도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 엔겔지수입니다. 월소득의 15% 이상의 엔겔지수 그러니까 식비가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이것은 좀 과하다. 월소득 25% 외식이라든지 마트에서 장보는 거라든지 배달이라든지 이걸 다 포함해서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500만 원 미만이라면 25% 이내에서 좀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배달의 늪을 빠져나오기 쉽지 않아요. 그렇죠. 워낙 편리해서 이건 사실은 건강과도 관련이 있어요. 사실 너무 많은 식비 그리고 너무 많은 배달은 건강에도 좋지 않고 환경에도 좋지 않다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3가지 남았는데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지금 나온 7가지 다 안 하셔도 이 3가지만 하셔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절약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3가지가 정말 중요한데 3가지 보겠습니다. 3위는 월소득 15% 넘는 전월세 비용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주거비용이라는 걸 지출을 하게 되는데 이 주거비용이 자기소득에서 15%가 넘는다? 다시 말해서 자기소득의 15%가 넘는 월세나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낸다는 것은 그분이 직주 근접을 했다는 뜻이에요. 직주 근접 좋죠. 굉장히 출퇴원 시간을 절약하죠. 그럼 그 절약한 시간에 우리가 뭐 하느냐? 물어보면 그냥 잔다. 그냥 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그렇게 돼서는 안 되거든요. 뭔가 우리가 조금 더 생산적인 것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본인의 소득의 15%가 넘는 주거비용은 조금 자제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월소득 400만 원이면 한 60만 원 정도를 넘으면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2위는요. 일단 카드 긁고 갔다 오는 여행입니다. 우리가 여행은 우리가 머니클라스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미리 계획을 하고 그리고 그 금액을 모은 다음에 그 보상으로 갔다 와라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카드 긁고 갔다 오면 계속 할부금이 나가거든요. 가장 서글픈 게 여자친구랑 여행을 갔다 왔는데 계속 카드 할부금이 나가는데 그 여자친구랑 헤어졌어요. 이렇게 되면 정말 씁쓸하거든요. 진짜 이거는 정말 마음이 계속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계획을 세우고 여행을 갔다 와야지 카드 긁고 갔다 오는 거 이거는 좀 자제해야 된다. 오늘의 여행을 내일의 나에게 맡기면 안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위. 1위. 예망의 1위입니다. 사실 이게 1위인 이유가 이게 가장 사실은 손실되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런데요. 월소득의 6개월이 넘는 자동차를 구입하면 그때부터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나머지 9가지보다도 훨씬 더 많은 지출이 폭발을 하게 됩니다. 6개월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너무 팍팍한 거 아니냐. 그럼 뭐 경차만 타라는 얘기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정상적인 범위, 너무 과하다. 정상이다 라는 범위를 사실 6개월보다는 조금 더. 한 9개월까지는 어느 정도는 용인할 수가 있는데 자기소득보다 9개월이 넘는 차를 탄다? 그것은 웬만해서는 고정비를 절약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동차라는 거는 차 하나만으로 소비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또 확장 소비, 파생 소비가 계속 생기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기름값, 차가 커지면 기름값도 많이 들고 부품도 비싸지고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차를 사고 그냥 세워둘 수 없지 않습니까? 차를 끌고 나가야 되고 나가게 되면 문화 레저 비용과 외식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 그래서 1위로 이걸 선정한 이유가 이게 가장 많은 돈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월소득 곱하기 6에서 9 정도 사이에서 차값을 결정하죠. 그 정도가 가장 적절하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렇게 알려주신 10가지를 열심히 지키면 최대 얼마 정도나 절약할 수 있는지 시뮬레이션을 해주셨다고요? 네. 보통 한 월소득이 500만 원 이하인 분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1위부터 3위까지의 금액 좀 전에 말씀드렸던 1위 자동차죠. 한 40만 원 정도 절약이 돼. 이게 보통 자동차 할부금 보통 한 30, 40만 원 이상 되거든요. 그 다음에 2위 일단 카드 긁고 여행 갔다 오는 거 한 33만 원 정도 절약할 수 있고 3위 같은 경우는 20만 원 정도 이내로 절약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밑에 4위, 5위 이렇게 쭉 보시면 총 이렇게 절약할 수 있는 금액이 최대 월 166만 원 정도 됩니다. 물론 이거는 항목을 다 최대치로 했을 때 얘기니까 현실적으로는 조금 불가능할 수도 있지만 이 166만 원 전체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 절반만 절약하더라도 얼마죠? 83만 원이에요. 83만 원을 1년 12달 저축을 한다고 보면 거의 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걸 다 안 하신다고 하더라도 이 83만 원보다 조금 적은 금액인 70만 원만 절약한다고 해도 이번에 새로 나온 청년도약 계좌를 풀로 가입할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끼다, 아끼라는 이야기는 쓰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좀 더 돈을 가치 있게 쓰자. 우리 하반기에는 돈을 좀 더 가치 있게 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끼는 게 아니라 가치 있게 쓰자라는 말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1위부터 10위까지 이거는 유튜브로 다시 보시면서 캡쳐도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클래스 김경필 머니트레이너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